이제 거의 끝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20일 날 바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헌머 일단 헌머 소개를 먼저 드리자 그러면 헌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들 아시죠? 이 차를 모를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실까 봐 또 어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 헌비의 민수용 민수용으로 판매됐던 게 헌머인데 거의 이런 느낌을 그대로 민수용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악스러운 모습이고 극악의 연비 근데 어쨌든 매니악했어요 쥐바겐 랭글러 그쪽 매니악한 성향이었는데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헌머를 생산했던 디비전이 GMC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GM입니다 쉐벌에의 모기업 어쨌든 그쪽인데 GMC는 뭐냐면 현대 상업용 그런 것처럼 GM의 카머셜 GM 카머셜 상업용 계열사를 알고 있고요 GMC가 이렇게 해서 EV를 만들어냈습니다 헌머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무지막지한 마력 무지막지한 토크 무지막지한 크기 헌머의 특징이 전체적인 크기 비해서 좌우 전폭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거든요 아까 헌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픽업인데 랭글러의 하드탑 뚜껑이 벗겨지는 수동인 것 같아요 그것도 집어넣고 저는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버 트럭이라 리비안 그 정도만 있어서 아 참 모양도 그렇고 좀 애매하다 했는데 이 험어 EV를 보는 순간 전기차는 무조건 험어 EV다 리비안 같은 경우만 해도 미들 사이즈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게 35인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35인치 치고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니? 그래서 풀 사이즈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GMC 같은 경우는 GMC가 붙는데 험머라고 크게 지금 현재 이렇게 써있습니다 험머 이런 느낌? 에어소스네요 진짜 이걸 보는 순간 남성의 피가 막 끓으면서 와 전기차 다음엔 험머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감탄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브론커보다는 차체가 커보여요 상당히 위급 차량 같습니다 커요 커 지금 눈으로 봐도 35인치가 조만하면 브론커에 35인치 켜놓으면 굉장히 커보일 텐데 리프팅 되는 에어소스고요 리프팅 높이도 상당히 높네요 외관은 이런 느낌이고 제가 항상 지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GMC 차량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게 하나도 없었죠 아직까지는 아까 마력 말씀하셨잖아요 험머 험비 끝판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3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 패기 맞물려 최고 출력 1000마력 최대 토크 15,000이니까 랜드윤 님께서 브론코 분위기가 물씬 하지만 사이즈는 브론코랑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본 게 있는데 어떤 외국 분께서 그 험머를 딱 타시는데 엄청 이제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험머가 좀 작게 나왔나 했는데 그분이 크신 거더라고요 아니 이거 지금 잠깐만요 이거 좀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왜요? 아까 뉴튼미터가 15,592라고 제가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그램 폴스미터로 변화를 하면은 토크가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1500? 이게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정도라고요? 1500이라고 토크가 말이 안 되잖아 무슨 탱크야? 1500 토크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일단 차다가 막 부서져 나갈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리고 제로 60마일이 가속 3초 이내 그럼 제로 100은 한 3초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저희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메진 때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800V DC 고속 충전 가장 중요한 게 주행 거리잖아요 563km 정도를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분 충전으로 최대 100마일 160km 이렇게 되려면 350kW 이상 되는 고속 충전기가 필요하겠죠 사이버트럭도 트라이모터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싱글모터, 듀얼모터, 트라이모터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험머에서 갑자기 세 개의 전기모터 아니 GMC에서 전기차 나온다는 것도 솔직히 좀 뜬금포인데 와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진짜 상당도 못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미국 전기 픽업트럭 시장이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하네요 왜 블루오션이지? 레드오션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치열하거든요 각축이 미국 내에서 전년도 F시리즈 F150이나 렙터 이런 쪽이 89만 6천 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콜로라도의 더 큰 버전 형 버전이죠 실버라도, 그러니까 쉐보레 실버라도 버전이 57만 대 요 세 개만 합쳐도 거의 200만대를 훌쩍 넘어버리니까 상당히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정기 버전이 나오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 사람들이 단숨에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일부분 대체도 하겠지만 신규 수요를 많이 끌어오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요즘은 캠핑이라든지 레저 문화가 욕구가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요건 하나 여담입니다 저희가 기사를 읽다가 여러분들 요즘 그 애견들 그리고 현대 기아차 옵션에서 팻 옵션이 많이 붙잖아요 하네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애견을 안고 타면 범칙금이 붙는다네요 저도 이건 몰랐었어요 단순히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요 애견을 안고 타면은 이게 도로교통법에 있대요 네 39조 제 5항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 여기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이게 정확한 법령 문구던데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륜차 3만원 승류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이면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에다도 반려동물을 싣고 가나 일단은 안전을 떠나서 네 반려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반려견이나 이거를 애기로 바꾸면은 이해가 되죠 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반려동물은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뛰어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 반려동물도 다치지만은 이 차 어떤 피해도 입힐 수 있고 다른 차량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 주시네요 내 가족처럼 아이처럼 안전장치를 철저히 장착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요한 거는 범칙금이 나온다는 거 아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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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